네 우리 입술과 함께 이거를 사실 갖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를 사실 이거 혹시 증정 가능할까요? 이거 혹시 이거 혹시 사인 될까요? 혹시 될까요? 이거 단아가상 사인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갖고 싶으신 분들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갖고 싶은 이유 남겨주세요 와 진짜 근데 이거 이렇게 단아가상 우리 슈퍼스타 단아가상 즉석에서 이거 해주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하트 한 번씩만 아 대박 여기 지금 찌드로 대박 대박 소리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여기 직원분들한테 드릴 수 없고 구매 인증 남겨주신 분한테 이거 구매 인증 남겨가지고 쿠션 이렇게 해서 캡처하세요 여러분 캡처하셔가지고 비레디 DM으로 번호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는 월요일날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라이브 1분 30초 남았고요 네